야 씨로 함 가버려야 돼 야 씨로 우당탕탕 한번 갈까? 우당탕탕? 블라인딩! 야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! 야 씨발 유튜브가 시대 왔다! X됐다! 유튜브가 시대 왔다! 자! 마파는 좀 화려하게 갈까? 아 좋을까? 잘 바꿔? 좋을까? 아 뭐하지? 바이퍼 할까? 아 이거 한다 아 나 연막 사게 할 줄 모름 이거 한다 난 몰라 나도 몰라 나도 몰라 나도 몰라 그냥 나도 몰라 씨발 좋아하다 우리 베스트 좋아한다 나이스 게임이 이겼다 야 데모 형님 레이즈 야무시던데 아 이긴건데 갑자기 빡치네 던져 그냥 씨발 꾸미니 바이아에 가둬야겠다 오 노 나 이거 한팔 이기면 생금인데? 맞나? 맞음 저기 패작듀어 만났다 야 패작듀어 있다 패작듀어 패작듀어 누군데요? 패작트리오도 패작트리오도 야 순풍맨 임파버즈 패작트리오로 간다 간다 야 순풍맨 슥 그냥 1킬하면 안 돼 시즈 바로 간다 우리팀 우리팀 됐어요 대툰님 야 죽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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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봐주지마 빠주지마 돌아가면 야 우라 우아 우아 아 에운이 진짜 지키 야 파ik 출발 우아 왜 상내되게 타입니 아 이런 ㅁㅣ게 ㅋㅋㅋㅋ 아 나 arma했잖아 나 진짜 힐 여기 태적규 임파가 3킬을? 인특방울 시켜놨어 인특방울 시켜놨어 인특방울 시켜놨어 인특방울 시켜놨어 인특방울 시켜놨어 아 나 성민이 제트인줄 알고 바로 싱글벙글 해가지고 우리집 비키했는데 아 제가 왜요 하지마 야야야 미쳤니 아이스 다운 5% 다운 나이스 나이스 소바 80 아 안보여 소재형 왜 던져요 아니 우리 레이즈 그냥 여기서 짜져있으면 알아서 달려주는거야 아니 아니 4개 터졌다니까 안돼 딱 B 한거 사이프 C 어디갔어 어디갔어 나 푹 먹었어 아 에이컨 에이컨 에이컨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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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스 스팟받 났어 빨리 하자 나 살아있어 아니 에이프래에 오는 타임에 한 명 받았어 에이컨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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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아서 갈게 갈게 다시 할텐데 죽겠습니다 죽겠으니까 됐습니다 아니 우리 레이즈 캐리는 레이즈인데 싸이팟인데? 나는 안가 4대1 스타를 하네 레이로 한 가 버려 가 버려? 가 버려? 우당탕탕 한번 갈까? 가자 가자 오른쪽 오른쪽 유튜브 카이 왔다 유튜브 카이 왔다 유튜브를 주면 안 돼 아 주면 안 돼 이거 자체가 이미 줌이야 어? 근데 어떻게 저걸 못 봤지? 아니 봤어 봤어 아 그럼 말을 해야지 어? 오른쪽 오른쪽 확인했어 어 확인했는데 위치하고 오른쪽으로 로딩 어떻게 안 늦었어 봐라 아 바로 곧게스에 가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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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셰프 형 벌렛 꺼? 사이즈 룩 아니 우리 셰프 안 잡았다고 아니 잡았잖아 3대 프랙 다 맞았는데 진짜 못가오고 가네 A로 가는가? A셋 했네 여기 가자 A로 포기해 이 우측각 쉽게 나오는거 아니야? 나 들어간다 이 우측각은 왜이렇게 빠르냐고 아니 시차 게임이야 아니 시차 게임이야 우리 방송하는 사람 누구야? 아 진짜 시차는 뭐냐고 야 얘들아 형 171이야 시차 게임이야 아 야무진해 아 두 번째 이 형들 C 먹은 줄 알고 기다려 야 게로진 백화 줄게 너무 많네 글쎄 아으 그 intra 뭐하냐고 아니 왜 낮잠하냐고 난 뭐 어떡하냐고 얘들아 4점은 짜야돼 10 대 2가 우칩니다 아 이거 자극팀 이게 문제야 그냥 우리 엔트리들 뭐해 난 민보다 위에 있어요 제대로 좀 해봐 뭐해 개 열심히 하네 나도 제대로 하네 신발 어케 조 oll 이제 야 2 다 찢었다 야 오케이 유튜브 갓은 안전다 나이스 하핰 하핰 야 상빈아 나 먼저 와 programmer 나 저거 죽겠다 응 으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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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어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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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A파 완료 A파 가자 나이스 좋았다 A롱 없네 활 넣어 활 상민이가 봐 아아아아 아아 잡으러 가 죽이러 가 죽이러 가 죽이러 가 죽이러 가 이게 우리 팀이지 나이스 여기다 여기다 멀리 안보여다 제팀 내 제팀 내 쟤도 쥐에서 많이 벗겨 아오케 아오케 야 바로 뛰어봐봐 자 걸어가가 3명이야 3명이야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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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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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봤을때 이거 3명이든다 C 당연하지 3명이든지 C C 온다 야 야 시옹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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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나이스 바닥 깨져 나이스 나이스 hole 힐 빨리 좋아 왔네 하 하하 aso 흐흥 하이 유하 상대 프로 장큐 제가 지켜버렸습니다 우트 곱시계 박취됐다 못됐다 요번 레드 후에 나올 때 나이스 나 닉네임 가로져 있고 심한 게임은? 혹시 몰라? 공수없어? 얘 게임하잖아 크림 빙데만 더 왔어 에이아 달려 에이아 달려 아니 뭐해 아 뭐하자 몰라 나 바로 죽을거야 돌리는데요? 돌린다 벌레는 잡았어 왜 저렇게 총이냐 아 아 나 잘못 걸렸어 아 본인 꼴등이신데요? 우리 총 꼴등은 킹총이긴 해 아니 제트님 진짜 어이가 없네 아 진짜 아 제대로 할게요 제트님 먼저 해봐 빨리 알았어요 기다려봐요 아 핀 까주든가 핀 까주든가 아 오른쪽 오 제트님 하면 되는걸 좋아요 하나 둘 셋 아 뭐하냐고 아니 뭐하냐고 오게 바로 간다 나 말것은 없으세 아 아 ㅅㅂ 창문 그냥 전쟁 가야겠다 간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보여주나? 보여주나? 힐이야 내가 말해줘 힐 힐 힐 힐 아 힐 힐 힐 힐 힐 힐 힐 힐